안녕하세요. 대전알리언스 프랑스입니다. 오늘은 석교농에 와서 서울중앙프랑스문화원에서 온 메디아테크 새로운 장소인 언트로포를 소개하겠습니다. 언트로포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. 메디아테크의 프랑스어로 된 책과 한국어로 번역된 프랑스 책은 물론이고 만화, CD, DVD, 잡지 모두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또한 프랑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행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. 벌써 자카와의 만남과 프랑코포니 콘셉트가 있었습니다. 곧 있으면 모조렌 후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이제 언트로포를 투어 해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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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